안녕하세요. 수아트입니다. 오늘은 방구석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캔바스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소를 다시 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저분한 것들을 덮을 수 있도록 어두운 색으로 밑칠을 해서 다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과슈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슈가 차피럭과 발색이 좋고 건조도 빠르면서 색이 얼룩지지 않고 고르게 잘 발라지더라구요. 바로 그림을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에 있는 그림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카렌 매티슨 시미트의 오크츄리의 썬라이즈입니다. 여러분 모두 2019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은 어떻게 보냈는지 혼자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배 앞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2020년 경자년은 흑식갑자의 37번째 해로 힘이 아주 센 흰 쥐의 해라고 합니다. 쥐는 시비지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동물로 다상과 풍요와 근면을 상징하는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도착합니다. 20분 정도의 준비된 개념입니다. 20분 정도의 장점을 긁어로 그노들아 그리고 본들아 보 debates 중입니다. 2년 전 구경이 될 것 같습니다. 소원을 누른 시ole 하나는 19분 정도의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상과 풍요를 폭력한다는 걸 3년 전 구경이 될 것 같습니다. 4년 전 구경이 될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우리에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0년은 용띠, 닭띠, 짓띠, 돼지띠에게 아주 좋은 해라고 하네요. 우선 용띠는 금전운과 사업운이 좋다고 합니다. 76년생과 64년생 용띠분들은 마음먹은대로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하네요. 닭띠는 문서운과 매매운이 좋다고 합니다.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하기 아주 좋은 해인 듯 합니다. 쥐띠는 식복이 좋아서 생각지 못했던 돈이 생기거나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는 2019년에도 황금돼지띠라고 좋은 해였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 돼지띠의 운세도 좋다고 합니다. 그동안 마음먹었던 일들이 술술 풀릴테니 계획한 일이 있다면 준비를 하고 바로 실행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이런 운세는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이야기는 믿고 싶어지네요. 운세처럼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아나요? 정말로 좋은 일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될지. 아주 간단하게 2020년에 운세가 좋은 4개의 띠에디에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 따름이겠죠. 저도 얼마전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2020년에 흰지의 해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음악과 함께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딴 대각이 없지. 중간에 딴 대각이 없지. 다음 영상에서 무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2020년에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